제주시가 이른바 마을 사랑방 역할을 기대하며 원도심에 옛 건물을 매입해 조성한 소통협력지원센터가 문을 연 지 1년이 지났습니다. 마을을 관리하는 협동조합 역할부터 각종 수익창출 사업까지 아우르며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소통의 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.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향수와 그림책을 통해 자신만의 심리상태를 알아보는 설명이 흥미롭습니다. 오늘의 제 감정을 향기로 알아보니까 너무 좋았고요. 그리고 저한테 지금 위로나 침묵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아이랑 같이 서로 안아줬거든요. 너무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. 한쪽에서는 제주 사삼과 발달장애 등 묵직한 사회 문제를 되짚고 이를 소재로 한 제품 만들기를 통해 소통하며 공감대를 넓혀갑니다. 제주시 소통협력센터가 개관 1주년을 맞아 지역 혁신활동가들이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음식과 제조 분야 등 다양한 마을협동조합의 활동과 수익창출까지의 성과 그리고 고민들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입니다. 저희가 1년 동안 사업을 같이 지역에서 계속 활동하면서 만났던 분들과 함께 제주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이야기하고 이 자리는 제주도민이시면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게 모든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소통협력센터는 회의실과 사무공간, 공유부엌, 어린이놀이터 등 다양한 공간을 제공해 지역 혁신활동가들 뿐만 아니라 경력 중단 여성들에게 다시 새로운 도전을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왔습니다. 저희는 경력단절 엄마들이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인데요. 소통센터에 입주하고 나서 다양한 재능을 가진 엄마들이 함께 모여서 이곳을 이용하고 있고요. 그와 같이 온 아이들도 엄마와 함께 2층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이 밖에도 교통문제가 심각한 원두심에 출퇴근 차량 공유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고민해 왔습니다. 지역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에서 혁신활동가와 협동조합의 수익 창출 사업까지 아우르며 소통협력지원센터는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소통의 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.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.